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, 사야. 날차야. 아멘 그쵸, 막대에? 비참이 비참이 소리가 너무 좋아 형님 이거 먹지마 이리와는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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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네 내 스크래처는 긁지도 않고 슬퍼 차차 들어와 엄마 코코 내꺼인데 혹시 꼬부기를 이용해서 오이찐 어..들어 자 이리 와 쪼니야 먹어볼게요 이게 바로 쪼니네 하우스입니다 집에 주문했거든요 만들어볼게요 흰이 기다려 밥줄까? 애기도 데리고 왔어? 애기도 데리고 왔어? 가자! 형도 손으로 칠라 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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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도 안 работает 메인 배차요 이리와! 이리와! 엄마 여기있어! 이리와 주세요! 집단이 너무 높아! 귀여워! 나가! 소사야! 먹어요! 소사! 소사! 맛있어! 맛있어! 소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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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들! com 아이템, 소사! 와, 이렇습니다. 만들어볼까? 시비 완성되었습니다. 귀여워. 이렇게 쫀니네 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. 나름 비올때 눈 새지 말라고 것도 있어요. 여기다가 요거 스크래처를 넣어줄게요. 아, 이쁘다. 우리 애기. 짠. 짠. 시비가 집에서 이렇게 오래 쉬는 건 처음 봐요. 오세요. 오세요. 괜찮아요. 고기만두가. 약. 싹. 오요. 이쪽으로. 하이. 다리. 다리. 반목 꼭 씹어먹어요. 옳지. 아구 다 먹었어. 차차야. 문자만의 시간에 필요해? 차차가 오늘 보호색. 쉬어 쉬어. 애기 쉬어. 거기 쉬어. 얌전히 있어. 쫀리는 갔어요. 진짜 여기다 애기를 두고 가려는 건가?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까까밥이랑 캔이랑 물이랑 놔줬어요. 이게 어디냐? 차차. 오늘 딱 집이 와갖고 다행이네. 보보야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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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아 나가 차차아 뭐하고 타세요? 네 집이다 네 집이제 차차야 나가 차차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